월드클래스가 과연 무엇인가?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작가 마이클 잭슨, 스파이스 걸스, BTS까지 5만 명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윙크를 한 번씩 하세요 그때 느끼는 이 뿌듯함, 사랑스러움 멋있게 닮고 싶다는 이 욕망 어 이거 뭐야 하나 둘 오케이 됐어요 세일 랭킹 1위에 진진석 9단이라고 합니다 이세돌 9단을 꺾었군요 신공지능이랑 똑같이 더 썼는데 신공지능이다 유키즈베 제1회 오목대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우리 같으면 여기다 두거든요 노래 한 소절로 세계 군악대 버지니아 타투를 평정한 순서가 오기 딱 직전에 국기가 이 스크린에 탁 떠요 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누적 조회수가 40억 유회로 여신 강림의 야옹이 작가님 직접 우리를 한 번 좀 그려오셨대요 만화 그림처럼 봐봐 야 이 말이 안 된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지금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세계 하대 패션 위크를 장악을 하고 니콜라스 캐스키에르가 브라보 이거는 너를 위한 옷이야 아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지다 아 진짜 신나 하다 자신감 있게 아 조셉 아빠 다녀오세요 Storm 종일 삼성 안녕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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